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아서 안 나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나오고 공부는 언제예요? 우리 합격은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투자론이네요 대망의 투자론 이제 3, 4월 달에 가장 중요하게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단원이기도 하죠 경제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면 투자론을 이제 좀 이해해 나가야 되는 단원이고 자, 보죠 6조차의 투자론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에요 한 7문제까지도 출제되고 거의 뭐 한 챕터마다 하나씩 출제가 되고 문제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레버리지 효과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의 종류 우리 위험의 종류와 위험의 처리하는 암기 코드가 있었죠 위험의 종류가 금사유법인 위험을 처리 관리하는 게 보조 회전 통에 감들어 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학기론 시간대마다 암기 코드 받았으니까 해당되는 단원의 암기 코드 쭉 읽어보셔야 돼요 금사유법인 보조 회전 통에 감들어 있다 위험과 수익 우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죠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위험을 줄이는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데 이때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뭐밖에 없다 비체계적 위험밖에 없다 이건 뭐 문제 나오면 항상 보너스로 나왔던 질문이고 화폐의 시간 가치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하는 자본하는 개수가 6가지가 있었어요 현가계수 3개, 매가계수 3개 우리가 역수 관계에서 현저한 역수 이 암기 코드가 있었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 관계 역수는 곱하면 일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 현저한 역수 이제 화폐의 시간 같이 알아야 되고 영업현금 흐름 우리 암기에 썼죠 가유, 순전후 소득 5개가 있었고 전체 흐름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투자분석기법에서 할인법과 비할인법이 있어요 한 문제씩 다 나오고 여기서는 두 문제, 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먼저 이제 할인법에 해당되는 거 순순의 현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할인법에서 어림샘법과 비율 분석법을 배울 거예요 어림샘법과 비율 분석법은 1, 2, 1달에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번에 자 이번에 배우게 될 내용이 어림샘법과 비율 분석법의 비할인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총 7문제 정도 출제되는 단원이고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좀 이해가 필요해서 우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역시나 오늘 수업 듣고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복습은 항상 해야죠 자, 보죠 부동산 투자 자, 부동산 투자한다는 건 부동산 산다는 거죠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뭘 기대하고 사죠 수익을 기대하고 산다 이때 중요한 건 수익은 투자하자마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하겠는데 미래는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미래에 대한 수익은 불확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정의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이에요 이 수익은 언제나 장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장래는 언제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죠 이 불확실성 예상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불확실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투자에 따른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투자에 따른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죠 수익을 기대할 건데 수익은 장래에 발생하는데 장래는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면 위험이 작다라는 건 뭐냐면 예상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건 위험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위험이 매우 큰 투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기대하고 얻을 목적으로 현재 확실한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 이걸 투자하는 행위를 이걸 투자라고 한다 이런 행위를 중요한 건 이거죠 장래의 수익을 기대하는데 장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성을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한다 이미 전에 배웠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중요한 거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값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위험이 클수록 어떤 값이 크다?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 위험 자체를 측정하는 지표 그래요 알겠어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놔야 돼요 위험이 클수록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고 또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배우게 될 변이 개수 값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개수 꼭 기억해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알고 있죠 투자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러면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냐? 라고 얘기했을 때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어떻다? 크다 근데 이제 투자론에서 나오는 수익은 실제로 얻은 게 아니라 얻을 거라고 예상되는 미래 장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장래 수익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라고 한다 이때 비례 관계를 이렇게도 표현하죠 위험이 커지면 나쁜 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수익도 크게 기대되고 있으니까 좋은 게 커지는 거네요 나쁜 게 커졌을 때 좋은 게 커지면 이 좋은 게 나쁜 걸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커질 때 커져서 나쁜 게 커지는데 좋은 게 커져서 나쁜 걸 상쇄시킨다 그래서 이 비례 관계를 상쇄관계라고도 표현하죠 중요한 내용들이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오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뭐다? 분산 표준 편차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정규분포국서에서 통계학에서 배우긴 했는데 일부 그 내용은 상관없이 우리 그냥 암기해야 돼요 위험이 클 때 분산 표준 편차가 크다 물론 이 분산 표준 편차는 기대 수익률의 분산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분산 표준 편차 나오면 위험을 얘기한다 그리고 변이 개수가 클수록 위험도 크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투자의 특징 보죠 자 부동산 투자의 특징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인데 자 네 가지를 한번 본다라면 자 부동산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이거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현금 수입자 임대인은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겠네 받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질 거니까 대출자는 어때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대출자 유리해 불리해 이건 알고 있어야지 현금 수입자는 무조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불리하죠 은행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잖아요 이자 금덩이로 받는 게 아니잖아 현금으로 받죠 근데 받는 돈이 똑같이 100만 원씩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값어치가 없는 돈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임대인과 은행 대출자 금융기관은 불리한 입장에 의인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미래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은행은 그러면 손해보는 입장이 될 거 아니에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대출하는 때 대출 실행 때 금리를 올려서 대출한다 낮춰서 대출한다 올려서 대출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건 은행 입장에서 위험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보는 입장이니까 금리를 올려서 대출한다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겠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면 우리가 이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 물가가 뭐한다? 오른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도 올라가겠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 물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손해보는 게 나타나지 않겠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부동산에 투자하면 두 개의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임대료 수입과 자본이득은 가치상승분이죠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사람이 임대 내주고 임대료 수입 얻을 수도 있고 가치가 오르면 또 처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우리가 자본이득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이고 자본이득은 가치가 올라간 가치상승분을 얘기한다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건 부부 연계의 무슨성과 관련이 있다 영속성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건 이제 총론에서 배웠던 얘기고 자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레버리지는 남의 돈을 얘기하는 거죠 타인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린 돈 우리가 빌린 돈을 얘기할 때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 투자론에서 빌린 돈 타인 자본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대부했다 대출했다 융자했다 차입받았다 똑같은 얘기죠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로 부채라고 얘기해요 부채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효과가 발생하는데 내 돈만의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플러스 레버리지 효과 이걸 플러스를 한자로 정이라고 읽으니까 정의 레버리지 물론 잘못 투자하면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도 있죠 이걸 마이너스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네 번째 절세 효과 세금을 줄인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했을 때 내가 임대료 수익을 얻으려고 영업을 통해서 임대 사업을 했어요 임대 수익을 얻을 때 우리가 돈 벌면 세금을 내야지 그렇죠?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영업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소득세를 줄이면 소득세 영업을 빼고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를 하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라고 얘기해요 이때 우리가 소득세 영업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제 이따가 암기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한다? 순이감 세율 자, 순소득이에요 임대료 수입이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하면 임대료 수입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임대료 수입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가유, 순전후가 있는데 대표소득이 뭐다? 순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임대료 수입 순수한 임대료 수입 벌었으니까 이 순소득의 세율만큼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좀 더 권장하기 위해서 야, 세금 너무 많이 내니까 이자와 감가상각은 빼고 과세표준 잡아라 과세소득 잡아라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할 때 이자와 감가상각분은 빼고 세율을 곱해서 세금 내 그럼 세금이 낮아지겠네요 줄어들겠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절세효과 그러면 절세효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와 뭐를 공제해준다 소득에서 뭐와 뭐 이자와 감가상각을 공제해서 공제한다는 건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공제, 빼준다는 얘기죠 이자 감가상각을 빼준다 빼준다가 공제예요 차감한다, 공제한다, 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 네 가지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점 네 가지 쭉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단점도 있죠 가장 큰 단점 이거죠 자 환금성이 낮다라고 얘기하죠 현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유동성이 어떻다 작다, 비유동성이라고 하겠네요 현금의 원활한 흐름이 어렵죠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고가다 보니까 수요자가 바로 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법적 규제도 많고 매매가 장기성을 띄어요, 단기성을 띄어요 장기성을 띄어요 팔려고 내놔도 바로 안 팔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현금화할 때 손해볼 수가 있겠네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해보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유동성 위험 그러면 유동성이 작으니까 현금화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크다, 작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아서 유동성 위험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이 말은 현금화가 어려워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부동산 투자의 장점 첫 번째, 뭐? 인플레이션을 방어... 지금 1분 지났어요 1분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두 번째, 두 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남의 돈을 바탕으로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을 변화시키는 레버리즈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주니까 세금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현금화가 어려워서 현금화할 때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더 학문적으로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어서 유동성에 따른 위험 유동성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식은 어때? 유동성이 커요? 작아요? 유동성이? 현금화가 쉬워 어려워 쉽죠? 바로바로 매일매일 거래되니까 그래서 금융상품 주식은 유동성이 큰 자산이지만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 예제 보죠 127페이지 읽어보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제가 하는 역할은 알아듣게 이해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이제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할 때 읽어보면서 논리를 풀어가야 돼요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했던 거 설명 들었던 걸 이 말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해서 자 그럼 문자로 해석한 다음에 해야 될 건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그래서 맞다 틀리다가 구분되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게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보죠 자 부동산은 실물 자산으로서 실제 물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제 물건으로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속성 등으로 인해서 가치 보존력이 양호하다 맞죠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속성 때문에 가치가 오래 보존될 거고 부동산은 실물 자산으로서 실제 물건인데 내구성이 큰 물건이에요 건물은 쉽게 없어지지 않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맞고 자 임대 사업을 했대요 임대료 수익을 벌려고 하는 거죠 임대 수익을 벌려고 하는 법인이 건물에 대한 뭐와 감가상각과 이자를 감가상각과 이자를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건 공제받을 수 있다 절세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감가상각과 이자가 공제되어서 세금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 저당권을 넘겨주고 돈 빌리는 거죠 전세금을 안고 투자할 수 있죠 전세금도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빌린 돈 남의 돈을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렛대를 얘기하는 거죠 투자할 때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상승하는 기간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물가가 올라간 만큼 올라간대요 물가가 올라갈 때 그러면 이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운 사람으로서 야 물가가 5% 올랐어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뭐 좀 통해야 될 거 아냐 이제는 물가가 5% 올랐대 그 말은 돈의 값어치가 5% 떨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화폐가치가 5% 떨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떨어지니까 자 물가가 올라갔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폐가치가 5% 떨어졌을 때 부동산 가격이 또 5% 올랐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의 장점 자 부동산은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다 낮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유동성이 작다 이런 건 뭐 출제자가 보너스 주려고 했던 문제고 각각 내용들은 어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레버리지 효과 보죠 자 레버리지 효과 거의 뭐 이렇게 매 거의 매년 나오는데 보통 나오는 문제는 레버리지 말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작년도 역시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데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레버리지 효과의 내용을 보니까 자 융자가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하다 비싸다 보니까 남의 돈 빌릴 수 있다 이때 레버리지의 지뢰 때는 남의 돈을 얘기한다 융자액 차입액 부채 타인 자본 등을 얘기한다 빌린 돈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때 레버리지 효과란 남의 돈을 이용해서 부채 비율에 따라서 남의 돈을 많이 빌림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커지면 돈을 많이 빌렸다는 얘기죠 부채 비율이 커지면 자기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난대요 자기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면 플러스 레버리지 내려가면 마이너스 레버리지 상관이 없네 그러면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한대요 이때 우리가 말이 없으면 정의 레버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레버리지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정의 돈을 빌렸을 때 뭐가 변하는 거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할 수 있느냐라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이따가 외워야죠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는 남의 돈 빌렸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의 변화 다른 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자본을 두 글자로 지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얘기한다 자 이때 이제 남의 돈을 많이 빌리면 뭘 또 많이 갚아야 돼? 이자를 많이 갚아야지 그럼 금리가 올라갈 때 이자를 내기가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겠네 그러면 돈 빌린 사람 투자자죠 돈 빌려서 투자했으니까 돈 빌리는 사람이 투자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겠네요 돈을 안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가 없고 돈을 많이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만 크지만 금리가 변하는 시기에는 이자의 부담이 더 커지니까 위험 또한 어떻다? 커진다 출제자가 항상 보너스로 내는 거 자 보죠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4번 보면 레버리지 효과는 당연히 커질 거예요 돈을 안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없고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겠죠 그러나 뭐도 커진다? 위험 또한 커진다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출제자가 이 지문 나오면 항상 얘가 따라다녀요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요 돈 빌리는 걸 금융이라고 하니까 금융적 위험 또한 커진다 아까 우리가 하나 배웠던 거 현금화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손해보는 위험은 유동성 위험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남의 돈 안 빌린 거죠 레버리지 효과는 얻을 수 없지만 뭐는 나타나지 않는다 금융적 위험은 나타나지 않는다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모두 모두 투자해서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뭐밖에 없다? 금융적 위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제거할 수가 없어요 금융적 위험만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투자하면 그러냐? 돈 안 빌리고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정의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 중립적 레버리지 뭐 간단하죠 일단 정 한번 보죠 정 자 좋은 거죠 자 부채 비율을 높일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이 뭐한다? 커지니까 좋은 거다 좋은 거 그럼 부의 레버리지는 돈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이 줄어드는 거 나쁜 거 중립적 레버리지는 우리가 중립적이다 전에 얘기했죠 저희 조상이 황의정승이라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나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중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립적이다 조세의 중립성도 배웠죠 조세의 부가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가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성 자 그러니까 중립적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기 자본 수익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좋은 거고 언제 나쁜 거냐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빌린 대가가 이자죠 이자율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당연히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금리 이자율 얘가 포인트죠 이자율이 작으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도 이자율이 작아야 되고 이렇게 비교해도 이자율이 작아야 돼요 물론 가장 큰 건 지분수익률이고 두 번째는 총수익률 또는 종합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수익률이 큰 이유는 이거예요 지분수익률 자 지분수익률은 우리가 수익률을 얘기할 때 수익률은 수익의 비율이죠 수익의 비율 수익이 위에 가야 돼? 아래 가야 돼? 위에 가야죠 그럼 뭐에 대한 수익이냐면 투자한 돈 중에서 번돈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익률 그럼 지분수익률은 내돈 중에 번돈 총수익률은 총투자액 중에 총번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분모값을 생각하면 지분수익률은 지분투자액을 쓰고 종합수익률 총수익률은 총투자액을 써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분투자액이 많아요 총투자액이 많아요 돈을 빌렸을 때 총투자액이 많지 지분투자액이 작지 분모가 작으면 전체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초등학교 때 3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얘가 5, 10 이렇게 있대 얘는 0.6이고 얘는 0.3이잖아요 값이 이렇게 되잖아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죠 얘는 총투자액을 써 얘는 지분투자액을 쓴대 투자액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총투자액이 크잖아 값이 크면 전체 값은 작아지고 얘가 분모가 작으니까 큰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면 되지만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 고민하지 말고 지분투자액이 가장 큰 거예요 지분 총 저당수익률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언제나 얘가 저당수익률 이자율이 가장 작을수록 좋은 거다라는 거 중요한 건 이걸 외워야죠 이자율을 금리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저당수익률이라고 한대요 이자율은 수익률일까요? 이자율 수익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자율 수익률 맞냐고 이자율 수익률 맞아요? 맞아요 이자율 수익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어 예금을 했어 그러면 수익을 얻죠? 뭘로? 이자율만큼 수익률을 얻어요 은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죠 뭐를? 이자를 이자가 뭐야? 수익이야 이자율이 수익률이에요 물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린 대가로 줘야 되는 지출을 얘기하지 맞죠? 빌린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이자를 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지출이냐 수익이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이자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은행이죠 저당권 받고 돈 빌려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은행을 저당권자라고 얘기한다고 배웠을까? 알겠죠? 저당권 가진 사람 저당권자 은행이 저당권자니까 은행 입장에서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이자율이다 외워야죠 자 그럼 이제 비교할 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얘기할 때는 이자율이 작으면 좋은 거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자율이 작으면 좋은 거 어떻게 비교하든지 간에 이자율이 크면 뭐다? 나쁜 거 부의 레버리지 같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죠 중요한 건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났대요 그럼 부채 비율이 변하면 부의 레버리지로 전환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부의 레버리지나 정의 레버리지가 이렇게 부채 비율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거냐라는 거예요 이러면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났대 그럼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 손해가 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돈을 조금 빌리면 얘가 이익으로 바뀌어질까? 그러진 않겠지 돈을 많이 빌리면 손해가 크고 돈을 조금 빌리면 손해가 작은 거지 플러스로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건 레버리지를 전환시킬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지문 자 레버리지는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에 따라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 이자율이 변해야만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처음에 내가 어떤 수익률이 있는데 이 수익률이 지분수익률이든 총수익률이든 여기에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5%가 나왔는데 얘가 3%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러면 이자율이 작은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빌릴수록 플러스가 나오겠네 그럼 무슨 레버리지? 정의 레버리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자율은 만약에 돈 빌린 사람이 이자를 돈을 빌렸을 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가 변할 수 있겠죠 이자율이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7%로 여기가 만약에 여전히 그대로 5%라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럼 뭐로 바뀐나? 부의 레버리지로 바뀐나? 자 결론은 이자율이 변해야 이 차이가 변해서 레버리지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빌리냐 조금 빌리냐는 건 레버리지 전환시킬 수 없다 자 얘가 중요한 거죠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서만 레버리지는 전환될 수 있다 뭐 한 게 없는데 벌써 30분이 갔어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 자 외워야죠 이 식을 풀어냈을 때 먼저 첫 번째 보죠 자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인데 지분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을 쓸 거예요 지분 투자액을 쓰는데 우리가 지분 수익이라고 했을 때 내 돈만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총수익 중에 내 돈만의 수익은 어떻게 잡냐라고 했을 때 이 총수익은 내 돈과 남의 돈에 합쳐져서 얻어진 총수익이에요 이때 남의 돈에 의해서 벌어들여서 빼가는 거 지출로 나가는 거 은행이 가져가야 되는 수익이죠 남의 돈 주인은 누구야 원래 은행이지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이 뭐야 이자지 그래서 총수익에서 남의 돈에 의해서 빼줘야 되는 이자를 빼줘야 내 돈만의 수익이 남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자는 누구 거야 내 돈 거가 아니라 남의 돈 거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익에서 이자를 빼줘야 내 돈만의 수익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수익은 총수익에서 뭘 빼야 된다 이자를 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총수익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할 때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분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고 그랬죠 소득이득은 뭐냐면 임대료 수입이니까 임대료 얼마 벌었어 라고 하면 대표소득이 뭐다? 순소득 그래서 임대료 수입과 뭐가 있다? 가치상승분 이게 이제 총소득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 뭘 뺀다? 이자를 빼면 된다 라고 이해하고 암기해야 이게 오래가는 거지 그냥 생각 없이 뭐분에 뭐뭐뭐 이렇게 하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자 지분수익률이니까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 지분수익은 총 번 것 중에 은행의 수익을 빼줘야 되지 이게 뭐예요? 이자, 총수익에서 이자 빼줘야 된다? 총수익은 두 가지 있지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분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순소득은 임대료 수입이고 가치상승분은 얘는 자본이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년 동안 외워야 되는 것이 지분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거 외워야죠 외워야 되고 이 식을 풀어내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저 부르세요 이렇게 종종 저 부르세요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기하는 거죠 사칙연산을 나누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순서로 가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가운데 괄호 이렇게 쳐주면 이게 지분수익률 계산은 또 다른 식이에요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다시 한번 해보면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계산할 때 뭐 먼저 해야 돼요? 괄호 먼저 해줘야 돼요 이거 먼저 해주고 두 번째 이렇게 곱하기 먼저 해줘야 되고 마지막에 더하기를 해줘야 되죠 순서가 사칙연산 계산할 때 괄호 먼저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이때 부는 뭐다? 부채비율 아까 우리가 자기자본수익률을 뭐라고 했냐면 부채비율에 따라서 자기자본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라고 했었죠 이거예요 부채비율에 따라서 자기자본수익률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게 레버리지 효과니까 여기에 드는 건 부채비율 들어가야 돼요 대부비율이 아니라 부채비율 아직 안 배웠어 부채비율 나중에 배울 거였지만 부채비율 혹시 뭔지 알까요? 부채비율 뭐 분의 뭐야? 내 돈 분의 남의 돈 얘기하는 게 부채비율이에요 내 돈 분의 남의 돈 지분 분의 부채 지분 분의 부채 쓰는 거 말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내 돈 분의 남의 돈 지분 분의 부채 같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채비율은 같은 말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채비율은 절대로 같은 말이 없어요 딱 부채비율 하나예요 근데 대부비율은 같은 게 엄청 많아 대부비율은 융자비율, 대출비율, 저당비율, 차입비율, 담보인정비율, LTV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대부비율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부채비율은 같은 말이 없다 라는 거 부채비율은 같은 말이 없어요 뭐분의 뭐? 내 돈 분의 남의 돈 지분 분의 부채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요한 비율이죠 어찌 됐구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비율에 따라서 자기자본수익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따지는 거고 예를 구할 때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것만 알아도 보너스로 문제를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놔야 돼요 설마 나오겠어? 라고 할 때 나와 진짜로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고 이번 예전에 계산 문제를 한 번 나왔고 그 뒤로 이제 보기에 답과는 상관없이 나오긴 했지만 두 번 나왔어요 자 외워야죠 무조건 무조건 외워야 되고 총 투자액은 뭐냐면 내가 부동산에 총 에이리 부동산을 사는데 총 10억을 썼어요 총 10억을 썼대요 왜 10억을 썼어? 가격이 얼마니까? 10억이니까 총 투자액과 부동산 가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동산이 5억이면 총 투자액은 얼마? 5억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총 투자액과 가격은 당연히 똑같다 이때 빌린 돈, 타인 자본은 대부액, 대출의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로 부채 가장 중요한 거 저당 수익률이라고 나오면 이건 금리, 이자율을 얘기한다 외워야죠 자기 자본은 지분이라고도 하고 이걸 줄여서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 자기 자본을 줄여서 자본이라고도 한다 자본 지분이라고도 하고 자본이라고도 해요 자본 이렇게 총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이고 저당 투자자 돈 대주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가지면서 돈 대주는 사람이 누구야? 은행이죠 은행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을 우리가 돈 빌려주는 사람 누구? 대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단어는 용어는 외워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요 지금 다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계산해보죠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수익률만 줬네 총 투자 수익률 총 수익률을 얘기하고 금리가 뭘 얘기한다? 저당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저당 수익률을 얘기하고 부채비를 주어졌네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건 종 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럼 해보죠 종합 수익률이 얼마? 15 15% 더하기 15% 빼기 이자율이 얼마? 10% 부채비율이 100%라고 나왔지만 이미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럼 곱할 거면 퍼센트 퍼센트 두 개 안 쓰니까 번 뗀 걸 써줘야 되겠죠 얼마?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얘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얼마? 5 그러면 곱하면 얼마? 5 더하면 얼마? 20 되겠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얼마? 20%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정의 레버리지일까요? 부의 레버리지일까요? 우리 뭐만 따져? 이자율만 따지는 거예요 이자율 이자율을 딱 봤을 때 금리가 얼마? 10% 어떤 거와 비교해도 얘가 보니까 얘보다 작네 얘랑 비교해도 얘가 작네 이자율이 작은 거죠 그러면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은 항상 빌리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 올라가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부채비율이 100%보다 더 커지면 자기 자본 수익률 20%보다 더 커지겠네 맞아요 돈 많이 빌리면 자기 자본 수익률 올라가는 게 레버리지 정의 레버리지니까 이해 되고 있어요? 된 것 같은 거야 진짜 됐는지는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식을 보면 지분 투자액분에 순소득 더하기 가치 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죠 계산이야 뭐 그냥 주어진 거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은 얼마냐면 총 투자액이 10억이래요 가격이 10억이라는 얘기죠 이때 내 돈을 얼마? 4억 썼다 그러면 공 6개 떼면 얼마? 4백 우리는 무조건 계산할 때 공 6개 떼고 보는 거예요 4백 자 그리고 순소득이 얼마? 1억 그럼 100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건 가치 상승분에다가 이자를 빼주면 돼야 되겠네요 가치 상승분을 보니까 자 가치 상승률이 10%가 올랐대요 뭐의 10%? 총 투자액 가격이 10%겠죠 총 투자액 가격이니까 얘의 10%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 그러면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퍼센트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곱해줘야지 얘의 10%니까 얼마? 10억에다가 0.1을 곱하니까 얼마? 1억 1억 되겠네요 그럼 가치 상승분 얼마? 1억 100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아요 자 이자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뭐의 이자율이야? 빌린 돈의 이자율이죠 총 투자액의 이자율이 아니라 빌린 돈의 이자율만큼 얼마 빌렸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 나왔네 6억이라고 나왔죠 빌린 돈이 6억이고 이자율이 10%래요 그러면 6억에 1년에 10%씩 이자로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네 6억이면 얼마? 600 자 10%니까 얼마? 0.1 그럼 1년에 얼마씩 낸다? 60원 6천만 원이죠 자 근데 우리 공료수 때로 보는 거니까 60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 400분의 200 빼기 60이니까 140 이거 계산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 0.23? 0.35? 0.35 이렇게 나왔대요 35% 이렇게 나왔죠 나왔대요 자 정일까요? 부일까요? 정이야 부야 우리가 언제나 뭘 본다? 이자율 본다 이자율 그냥 찍지 말고 이자율 하나 정해졌잖아요 계산한 것이 어떤 수익률을 하나 계산했어 뭘?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계산했죠 이렇게 비교했더니 누가 커? 자기 자본 수익률이 크고 이자율이 작죠 그럼 얘는 돈을 더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지겠네 정의 레버리지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해보죠 우리가 해야 될 것만 딱 생각해보면 지분 투자액분에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거 계산해주는데 보니까 3억 원이고 내 돈은 1억을 썼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이 아니 지분 투자액 얼마? 100 자 그리고 순소득이 2천만 원이니까 20 우리가 구할 건 가치상승분과 이자만 구하면 되겠네요 가치상승분 보니까 보니까 자 3억 원짜리가 얼마 올랐다? 0% 올랐네요 올라간 건 0이겠네 올라간 건 없고 이자를 빼줘야 되겠죠 이자는 뭐의 이자율? 빌린 돈의 이자율 대출금의 이자율만큼 이자를 내는 거죠 자 얼마 빌렸다? 2억 자 이자율이 얼마? 6% 이렇게 계산해줘야 이자가 나오겠네 그러면 200 곱하기 0.06 이거 계산하면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12 자 그러면 얘는 100분의 8 그러면 0.08 8% 이렇게 나오겠네요 당연히 잘 풀어서 맞아야 되는 문제죠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식이 뭐다? 지분 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자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이자 빼는 거예요 이자 빼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이해하면 외우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 자 20회에 나왔던 문제 보죠 자 간단히 풀면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 비율의 증감에 따라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다 맞고 자 정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총 수익률 하나 있고 저당 수익률이 있네 얘가 중요하죠 좋은 거려면 누가 커야 돼요 얘가 크고 이자율이 작아야지 얘가 작아야 돼요 그럼 얘가 얘보다 어떻다? 높을 때 클 때 발생한다 맞고 중립적이라는 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부채 비율 변화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자기 자본 수익이 영향받지 않는다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떤다? 내려가는 걸 말한다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맞네요 어려운 건 없고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는데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그러면 정을 예상하고 돈을 많이 빌렸대요 레버리지 효과는 커질 수 있지 근데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위험은 커진다 작아진다 돈 많이 빌리면 무조건 위험은 커진다 라고 나와야죠 돈 많이 빌리면 당연히 커진다 무슨 위험? 금융위험 투자에 따른 위험 중에 금융위험 커진다 아니 뭐 한 거 없는데 시간이 자꾸 이렇게 많이 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거 돈 많이 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만의 수익이 높아지는 거 공실 최소화 됐다 자산 가치 극대화 됐다 절세 효과를 도모했다 운영 경비 절감했다 앞에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공실률 최소 가치가 올라갔다 절세 효과를 도모했다 운영 경비가 절감했다 이 도관체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뭔지 몰라도 되고 근데 보니까 5번 보니까 저당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얘가 자기 자본 수익률 올라가려면 정의 나타나야죠 그럼 얘가 어때야 돼? 작아야지 얘가 얘보다 크면 돈 빌릴수록 손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클 때가 아니라 언제? 작을 때라고 나타나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정의 나타나니까 얘가 작을 때 부채비를 높이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말 문제로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이자율이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험 보죠 투자의 위험 위험이란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데 이때 위험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는데 이때 수익은 장래 수익인 거죠 장래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이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장래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얘기한다 불확실성 나오면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위험이 작은 투자였다 라고 얘기한다면 위험이 작다라는 건 예상했던 것과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올수록 위험이 작은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1년에 10%를 벌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10% 벌면 난 투자할 만해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어 근데 보니까 수익률이 200%가 나왔어 그럼 위험한 거야 위험하지 않은 거야 위험한 거로 본다니까 위험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졌잖아 안 그래요? 예상했으면 내가 처음에 예상했다면 200% 예상하고 투자했어야지 근데 10% 예상했는데 이게 200%가 나왔어 물론 좋은 쪽으로 200% 나왔지만 만에 하나 나쁜 쪽으로 나타난다면 마이너스 200이 나타난 거예요 200% 나올 거라는 걸 예상했어 안 했어? 예상 안 했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이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건 위험한 거다 위험이 크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 예상했어 그래서 내가 10% 예상했어 나중에 보니까 정확히 10%가 나왔어 이건 위험한 거야 위험하지 않은 거야 위험하지 않은 거야 예상 한 대로만 일어났네 예상 한 대로 일어나면 이건 위험하지 않은 거고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면 이게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지 간에 다른 일이 발생하면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험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외워야죠 뭘로 나타내냐면 분산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나타난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위험이 커지면 분산 표준 편차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학창 시절에 정규분포공선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있대요 얘가 수익률을 했을 때 자 여기에 사람이 가장 많아 여기에 여기에 사람 수라고 했을 때 여기가 가장 많으니까 이 값이 뭐냐면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쳐 평균값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멀어질수록 이게 많이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선에서 이렇게 나오면 평균에 집중돼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나오면 평균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평균값인데 우리가 평균을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수익은 정확히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각각 발생할 상황별 수익률을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무슨 평균?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은 무조건 가중평균에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 정보현재 가치할 때는 차 안을 땡겼고 토지의 현재 가치 구할 때는 가중평균값을 땡겼다 가중평균은 미래 토지 가격을 구할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얘기하는데 가장 높은 지점이 평균이에요 그럼 여기서 많이 멀어졌다는 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많이 퍼졌다는 거야 평균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냥 느낌이, 느낌이 봐봐 아까 그랬잖아요 예상했던 것과 똑같이 일지되면 위험이 작은 거고 위험이 크다는 건 예상했던 평균값과 전혀 별다른 것 다른 것이 발생했다는 건 퍼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값과 퍼졌다 그래서 퍼졌다, 퍼졌다, 표준편자 부산이 커졌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거 그렇대요 그냥 외워 외우고 위험의 유형을 보죠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돼요 금사유법인 이렇게 있대 금사유법인 자, 보죠 이거 뭐 달달달달 외울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그냥 이걸 암기하고 있어서 각각 특징에 대한 키워드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자, 금융은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 얘가 중요한 거예요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이다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돈을 안 빌리고 투자하면 없을 수 있지 그래서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금융적 위험 자, 사업상 위험은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사업 임대료 수익을 벌려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죠 상가는 주로 임대료를 벌려고 하니까 이때 사업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험은 뭐냐면 야, 임대료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내가 예상해보다 더 많이 버는 경우는 나타나지가 않아 사실 항상 줄어들어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인데 임대사업을 했을 때 돈을 못 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익은 임대료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익 소득이득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 수익이 충분히 못 벌게 되었다 사업상 위험 유동성 위험은 아까 배웠죠 뭐가 안 돼서 현금화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위험이죠 그래서 현금화 과정에서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 위험이에요 10억짜리인데 시장에서 10억으로 인정받는 부동산인데 내가 당장 일주일 안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얘를 9억에 파는 경우도 나타나죠 1억을 손해 볼 수 있는 거죠 유동성 위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법률적 위험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하죠 나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에 따른 위험은 다섯 종류가 있다 뭐? 금사유 법인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금융적, 사업적, 유동성 얘가 보너스로 줄 때 나오는 거예요 유동성 현금화가 어렵다 금융이라는 건 금융론에서 돈 빌리는 거니까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이 사업상은 어려운 걸 낼 때 주로 내는 거예요 사업상 어려운 걸 낼 때 수익성, 임대료 수입이 어려워서 임대료 수익을 충분히 못 벌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임대료 수익을 못 벌게 되는 원인을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임대료를 못 벌었대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어려워서 위치가 뭔가 변화가 되어서 임대료 수익을 못 벌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운, 위 세 개가 있다 시장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얘기해야 돼요 수요 공급 시장의 문제라는 건 수요 공급의 문제다 이 말은 뭐냐면 인구가 줄었대요 뭐가 없어진 거야 수요자가 없어진 거예요 공실이 늘었대 수요자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됐대 수요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봤을 때 이런 것들 시장의 금리가 달라졌다 시장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얘들은 다 수요 공급이야 수요가 줄어들거나 공급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거야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년 동안 문제 풀 때 학기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시장 시장 나오면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을 대변하는 말들이 공실률 또는 수요자 수 인구 수 경기 변동 경기 침체 경기는 수요 공급의 정도라고 그랬어요 경제론 맨 마지막에 배운 게 뭐예요 경제론 마지막에 배운 거 경제는 처음에 우리가 수요 공급 배웠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잡혀져서 균형점의 이동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라는 게 있었다 세 가지 가격, 소득, 교차 탄력성 마지막에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하냐 경기 변동을 배웠던 거예요 수요 공급의 정도 이때 경기 변동의 유형이 순, 무, 계, 상 순, 하는 회, 상, 후, 하 이때 내려갈 땐 누가 시장을 주도한다 하, 수, 중, 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경기 변동이 명호 불안정해 움직이는 거 거미지비론의 유형을 배웠어요 그래서 거미지비론의 수령행이 뭐? 수, 탄, 공, 기가 크면 수령형이다 이렇게 배웠던 거잖아요 경기 변동을 배웠던 건 수요 공급의 정도가 경기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운영이 어려워서 임대료 수입 못 벌었다 임대사 운영이 어렵대 일하는 사람이 관두거나 또는 관리비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수도료, 전기료, 난방료 이렇게 지출 비용이 많아가지고 운영이 어려울 수 있겠죠 운영 지출 비용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 근로자 파업, 영업 경비 등에 의해서 운영이 어려워서 발생하는 거 위치 위험은 내가 상가에 투자했는데 주변이 다 낙후됐어 낙후돼가지고 저소득층만 많아 그럼 이 차이는 구하기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를 들면 장례시장 들어왔어 쓰레기 매립지 들어왔어 나쁜 게 막 들어온대 그러면 주변에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얘의 절대적 위치는 우리가 부동성에 의해서 변하지 않지만 주변 환경과 달라지는 거 어울리지 않는 것이 나타나면 위치가 변할 수 있겠죠 이때 위치를 경제적 위치, 상대적 위치라 그랬어요 무슨 성? 다시 잘 들어봐 부동성으로 절대적 위치,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무슨 성으로 경제적 위치, 상대적 위치는 변한다? 여보세요? 변한다 나왔으니까 자연적 특성이 아니라 인문적 특성이잖아 위치가 변한다, 위치의 가변성 영속성, 영속성, 영속성 아니라니까 다시, 다시, 다시 잘 들어봐요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전환을 통한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고 부동성으로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위치의 가변성으로 경제적 위치, 상대적 위치는 변한다 그렇게 왜 어떤 거야? 위치의 가변성 얘기하는 거라니까 위치의 가변성 그렇대요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수익성이 나빠지는 걸 사업상 위험이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대요 시, 운, 위 이건 뭐 외워야지 그래서 투자에 따른 위험의 종류 나오면 금사유 법인, 충청도에 금사유 법인이 있는데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시, 운이 있었고 나중에 이걸 처리, 관리하는 게 보조, 회전, 통, 통을 만든다 보조, 회전, 통 만들고 뭐 들어있다? 감 들어있다 보조, 회전, 통, 감 이렇게 배웠던 거였어요 암기가 좀 돼 있어야 되고 문제 보죠 공부 안 해요? 그래, 알아서 할 거야 아, 그렇죠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될 수 있지 답답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돼 뭐 탓할 게 아니라 뭐 우리 부모님을 원망할 거야? 내 머리가 왜 이러냐? 그러지 않잖아요 더 해야지 실제로 사실 한 시간 공부했을 때 남는 양이 사람마다 똑같지 가? 안치 내가 좀 모자란다 그러면 더 해야지 어쩔 수 없지 뭐 보죠 위험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래요 예상하고서 투자할 텐데 예상한 것과 나타난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상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 위험이라고 한다 중요한 정의고 이때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뭐가 있었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있었다 표준 편차 외워놔야죠 얘가 커지면 위험도 큰 거다라는 거고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죠 그래서 비용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개발기간 비용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나타난다 관련 있어 없어요? 관련 없지 뭐라고 놔야 돼? 무조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해 보일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현금화 과정에서 시장같이 손실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요 얘는 안 배웠는데 라고 했을 텐데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다 보니까 얘는 뭐냐면 개발할 때는 나중에 외울 거니까 개발에 따른 위험이 있어요 투자에 따른 위험은 금사유 법인이고 개발에 따른 위험은 세 가지가 붙는다 법시비가 붙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워퍼드란 학자가 개발에 따른 위험 부동산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시비 자, 그럼 보니까 개발할 때라고 나왔죠? 그렇죠? 개발할 때 그럼 찍어봐 법시비 중에 뭐야? 이거 봐봐 뭐? 비용이 있네 건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간이 오래 지나니까 건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세 중에 뭐다? 비용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개발에 따른 비용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 유동성 위험과는 관련이 없고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야 되고 세 번째 보죠 위험에는 투자재정과 재정 재정은 금융을 얘기하는 거, 돈과 관련된 거 금융적 위험이 있겠지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사업 위험은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를 충분히 못 버는 거 이걸 수익성에 악화되는 위험이다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고 이때 세 가지가 있네 사업상 위험이 사업 위험이 세 가지 시, 운, 위 시장, 운영, 위치 수요 공급에 대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시장 위험 운영은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근로자가 파업해서 운영을 못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위치는 주변 환경이 변해서 상대적 경제적 위치가 변해서 돈 못 버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법적 위험이라는 정부의 정책, 법률 개정 등으로 수익률이 변화되는 거 이건 어렵지 않고 유동성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쉬었다가 수익률 9점 부족 수익률 10점 부족